전지의 서브 아 첫 서브부터 자 마주를 하실 텐데요 김마영 카운터 서브도 이어갑니다 아 포인트 플렉스입니다 전지의 그렇습니다 전지의 서브 아 나갑니다 맞습니다 자 네 5대2 김나영의 서브 득점 아 지금도 빠르게 반응 야 전지 그렇죠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나용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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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자, 힘낼 수 있습니다 나갑니다 감사합니다